하하 아이웬빙을 캐스팸 만들어가면 하하 해보는 놈 됐다 캐스팸 나 민erseng 일 Snobat 부스터를 조심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멀리죠? 요 컨테이너에요 설마? 아니요? 민가까지 땡길 건데요? 아 거기서 땡길 수 있어요? 저 있는데 저기 아파트 뒤에 걸지? 한 명 내리네요 차? 왠차? 와 얜 뭔 총으로 덧냐? 아 나 겸이다 진짜 안돼에에에엥 저 좀 만 지워있어 날 버리고 가! 나는 돼 하고 파사업 시켜야겠어 부들부들 지스탑.. 예 지스탑합니다 헤헤헤헿 밥 먹어야지 밥 먹었기 게스타이 친구 둘면서 나 쌈싸먹어서 빨리 복수해줘 나쁜놈 안 보임 뭐임! 뭐임! 배고파서 크래! 방송 끝나자마자 왔잖아! 왜그래... 왜 죽어... 저기 상자가 있구만 우리 여기 꿀집을 털고 있구만 한 명이 지금 아파트 털고 한 명이 넘어간 거 같은데 음... 그럼 넘어가는 애들 먼저 죽이면 되겠네 아 근데 꿀집 안에 들어가서 잡는 거는 물이... 뒤쪽 꿀집 넘어갈 때 노려봐야겠다 좀 거리가 애매하긴 한데 오... 전혀 살펴봐 오... 전혀 살펴봐 위에 쏴주네 어디죠? 나이스! 쏴주는 곳은 어디죠? 아파트 쪽인데 아... 저기 있구나 이춘 너 안 내려오면 뒤진다 네 팀 네 팀 안녕 offspring 우와 무빙 기가 맥힌 데 어엉... 무빙 기가 맥힌 데 네 고마워 칡패드의 대킥 미니? 미니 안써 오 8배율 순화 소음기 그러면 미니를 먹어야지 나 미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니 장전 속도가 너무 극혐이야 대킥 껴도 옛날 부스스 급이야 장전 속도가 아이언뱅으로 캐스팅 만들어라구요 해보 눕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땡긴 다음에 눕고 넣으면 캐스팅 캐스팅 어? 안 되는데? 됐다 캐스팅 캐스팅 됐다 캐스팅 캐스팅 이쁘다 이쁘다 zeug 하하하 Goes going 그래도 뭐더라? 잠시만 고스트라이드 할 수 있겠는데? 진짜 농장 불엔진인데 불엔진? 부스터 조지된대? 효과... 울트라인가? 높이면 엄청 이쁘다 하던데 저거 아 그래요? 효과가 낮음인데? 효과가 우차로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스킨으로 바뀐 한번 해볼까?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뀐다 앞부분이 보라색으로 바뀌다 프레임 조금 떨어진다 프레임 30 날아간다 와 불 퀄리티 이게 내 주변에 광원이 생겨요 봐봐 낮음으로 하면 그게 없거든요 광원이 없거든 광원이 생겨 울트라로 하면 이게 이 불 자체가 광원이 돼 그리고 약간 보라색으로 벗겨 효과 옵션이 진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퀄리티 조절해요 와 보임? 와 보임? 이거 낮음으로 하면 없을텐데 낮음으로 하면 없는데 울트라로 하면 광원 생겨 높음 부터 생기나? 어 높음 부터 생기는구나 중간은? 중간도 약간 있다 근데 울트라가 조진다 울트라가 장난 아니다 비교가 안되죠 차원적인 힘이 없네 오오 저기 벗이 붙었다 소리 넘나 좋아 산 위에서 보일텐데 나 풀 안에 숨어있어야겠다 여차하면 돌 낄 수 있는 불이다 자리 괜찮아 MK14하고 미니 14 소음기 소리가 엄청 찰져요 배율의 화염병 울트라이너니까 배율의 화염병 광원비침 줌 했을 때 미쳤다 어 저기있다 두명 소음기 두 대 이게 소음기 소리가 안들릴텐데 아 탄 바퀴 낸거 보고 반대편을 띈거구나 어 미니 14 근데 낙차 진짜 적다 낙차 일부러 카고팔정도 쏠 때처럼 낙차 주고 쌌는데 안맞아 탄이 위로 날아가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? 이거 위에 있는 애들한테 나 들키면 죽는데 숨을때가 없단 말이야 풀밭은 아씨 산위에서 여기 보면 보이는데 못보길 빌어야지 나 지금 집에 있는 애들때문에 앉아서 가기도 능선이 안좋거든요 오 저기 위에있다 산위에 쏠까 갈까 쏴야지 금방 차 뒤에 사람 한명 쏠지 않아? 차 뒤에 불을 못볼거 아니야 불을 본다면 쏘면은 호..호..호..호구되니 alt 0 얘 발맞는거 같애 아니에요 막타 400 아니에요 막타 보급 보급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애들이 움직이자 산 위에 있는 애들이 나 보면 보이거든요 풀에 숨어있으면 안 보이는데 자기장 또 온다 바지 어디서 얻었음? 샀음 13만원 오 저기 오토바이 타고 온다 그걸 샀다고? 쟤들 복음 먹으러 가는 거야? 설마 먹으러 가니? 미쳤나봐 그래도 꾸준히 멈췄다 바보들 그걸 굳이 그렇게 먹었어야만 했냐? 4명 남았다 그 다음에 산 위에 있겠네 저기하고 끝이네 저기 산 위에 1명 아씨 가렸다 좋은 자리는 아니고 나쁘지 않은 자리 보급 그거를 지금 나쁘진 않지 길이 좋으면 나쁘지 않아 오 3렉 깝다 3쪽 MK14 씨 쓰읍 지금 MK14는 아니야 위니14를 MK14로 바꿔버리는 거다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 안전구역 제일 아닌데 좀 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얘네들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응 1대1대1대1이요라 어 위에 한 놈 어 있다 아 망할삼뚝 3방 맞췄는데 카우팔이네 어 저기 한 놈 올라간다 이거 한 파티 두 명 남은 거 같은데 그런 듯 2대1대1대1대1대1 응 블록하면 안 돼 그렇네 이거 느낌이 그렇다 어이구 세상이 2대1이다 이거 큰일이다 아 오른쪽으로 돌 거 같은데 카우팔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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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카우팔이네 근데 걔가 두 명인데 그렇게 신중하게 움직였다고? 카우팔이네 2대1일지도 모르니까 카우팔이네 그래서 그런건가? 카우팔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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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대1만 양각인데 위치가 무조건? 그치 2대1이길 바라지마 이거 1대1이다 1대1대1이다 우제일 굳이 쏠 리가 없는데 어? 아닌데? 페이크 페이크 추르탄 까버려 살릴 생각 없음 2대1 2대1 이게 다 김블루가 죽어서 이긴 승리다 저 아니었으면 못 이기셨거든요? 네 이겼다 아싸 0킬 1등 캐시 댐 끼고 이겼다 으흐흐흐흐흐흐 고맙습니다 3대1 nem